어? 우리 또 앉았다 가요? 좀 앉으세요. 밤이다, 밤! 아니, 그렇지 않으니 여기 밤, 여기 있더라고요. 아, 네네. 어제. 생류, 생류. 아, 고맙습니다. 이거 밤 한 번 먹어봐도 됩니까? 우와, 맛있겠는데? 빛깔 봐, 빛깔. 이거 뭐예요? 복숭아 라떼데요, 여기 복숭아. 여기서 복숭아, 이런 걸로. 아, 진짜. 한 번 저거 사주세요. 야, 근데 밥 안 먹어도 되겠다. 가는 곳마다 지금 꿀차로 시작해가지고 꿀차, 오미자, 옥수수, 욕을 차려줘. 밥 안 해. 지금 이거 몇 끼야? 미쳤어? 밤이 너무 맛있어. 아, 이 욕이. 밤이 너무 싱싱해. 아, 싱싱해. 근데, 다들 저희들 먹는 게 어떤가. 제가 다른 곳에서 지금 갔다 왔는데 여기는 진짜. 여기는. 와, 난이도 5에 5. 이거는 택배기사님들이 올 수가 없어. 오. 못 와요. 바람은 안 돼요, 여기는, 그죠? 야, 근데 이거 겨울이고 그러면 저 길미끼로 오면. 그게 제일 문제예요. 맞아. 왜냐하면 여기부터 아까 그 고사리제 정상까지는 눈을 안 치워줘요, 누가. 그러니까. 저희가 치워야 돼요. 저희가 2012년에 여기 집 짓고 들어와서 눈이 엄청 왔어요. 이제 오고 또 오고 또 오고. 두 달 갇혀 있었어요, 온다가. 산골에 갇혀 있었어요. 맞아. 그럼 어떻게 지내셨어요, 여기서요? 그냥 밥하고 김치만 먹었죠. 애기는, 애기는? 애기도 그냥. 애기는 사람 아닌가? 애기도 단련뿐. 언제 왔어? 애기, 애기. 애기는 20살인데, 지금. 아이고, 일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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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로. 애기 근데 이 X 입고 있어. 이거 카니 웨스트잖아, 카니 웨스트. 입을 수도 있지. 이거 어쩐 거였어, 이거? 야, 이씨. 아니, 서울도 왔다 갔다 하시고 하지. 우리도 외부에 다 갔다 와요, 자. 야, 야, 야. 아니, 이거는 진짜 오늘 가는 데마다 블라인을 일으키네. 왜? 엄청 유명한 거야. 4년 동안 전기 안 들어왔을 때 기억나요? 네. 태양광 등 전등. 태양광 충전하는 게 있었어요. 그 등 한 몇 개. 침전해서 밤에 쓰는 거죠. 냉장고는 못 돌리고. 4년 동안. 진짜 고생 너무 빠져. 그럼 어떻게 그 음식을, 어떻게. 별 짓 다 했죠. 막 항아리에다가 보관해가지고 찬물을 이렇게 호수로 돌려서 막 만들어놨다. 그런 거죠. 그것도 하고 별 짓을 다 했는데 안 돼요. 그럼 어떻게 해요? 그냥 버티는 거예요? 그냥 냉장 안 하는 음식만 먹고 살았죠. 아, 상상이 안 돼서 그래. 아, 근데 의외로 재밌어요. 거짓말 하지 마세요. 진짜 재밌어요. 진짜요? 맨날 차 빠지고 막, 아우, 재밌어요. 아, 그런 게 재미예요? 그냥 웃어요. 어쩔 수가 없으니까 웃어요. 받아들이지 않으면. 야, 오늘도 또 이렇게 가는구나 이러면서.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또 사는 매력이 있을 거 아니에요? 아, 그럼요. 네. 제일 좋은 건 뭐냐면. 맞아요. 주차가 편하다는 게 너무 좋아요. 제가 도시에서 주차 때문에 제가 막 울어본 적도 있어요. 밤에 늦게 이제 퇴근을 해갖고 집에 왔는데 차 댈 데가 없는 거예요. 1시간 30분씩 이렇게 돌다 보면 막 어떤 때 정말 차를 버리고 싶어요. 예, 예, 예. 옷이 이걸 이고 갈 수도 없고 그런 게 힘들었는데 여기는 뭐 그런 게 없잖아요. 진짜 뭐 여기 오다가 그냥 아무데나 차 대놔도, 그렇죠? 그렇죠. 그리고 저 주차장도 크게 해놨어요, 그래서 제가. 어디가 주차장이에요? 여기 앞이 주차장이에요. 아, 이게? 아, 이게? 아, 이게? 아, 됐오. 아,WAYS.